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온라인 비대면 소통이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정보기기의 과이좋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충남 스마트 쉼센터 최명옥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으로 이뤄지던 일들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소통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비대면으로의 그 전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소통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를 고통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청소년들의 온라인 미디어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독 포론과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등 여러 기관이 조사한 것을 보면 확실히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 빈도가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보다 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목적 의식이나 대안은 활용 동기에 따라서 과의존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나 또 단톡방에서 따돌림과 같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발생한다는 건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폭력과 따돌림은 인류가 공동생활을 한 이후에 끊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이버나 디지털을 통해 폭력과 따돌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종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온라인 수업 이전 사실 사이버 폭력이 19%였지만 온라인 수업 이후 48%로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이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은 한 친구만 빼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한 후에 초대하지 않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페북에서도 초대하지 않는 그런 친구를 비방하고 혹시나 그 행동이 문제시가 되면 빨리 사과를 하고 나는 이제 그 책임에 대한 행동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반복된 따돌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사이버 폭력은 언젠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배구 선수를 비롯해서 각계 각층에서 과거 학창시절에 그런 행했던 학교폭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철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 스마트 쉼센터에서도 다양한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들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스마트폰 과우존 해소를 위해서 예방 교육과 가정 방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의 핵심은 스마트폰 과우존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의 사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방문 상담은 가정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형 활동입니다.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대상자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과우존 문제를 경험하는 모든 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의 공간에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제 상담을 위해서 찾는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유아동 그리고 청소년 또 대학생과 성인의 상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하루 종일 자녀의 일상을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금 아이가 좋아질까 싶어서 1, 2개월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더 관계가 악화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도박 그리고 온라인 과금 결제를 유도하는 트위치, 또 아프리카 TV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경계적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개선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상담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성인 대학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운영되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BJ가 운영하는 게임 방송을 많이 시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전적 그런 손실도 크고 또 학점도 거의 F학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늦게 알게 된 부모님께서 상담을 의뢰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게임 계정을 탈퇴하고 별풍선을 날리는 자신의 행위와 욕구를 이해하면서 점차 행동이 수정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요. 여기에서 대학생이 사용했던 별풍선은 곧 자신이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손쉬운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 순간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별풍선을 쏠 때 BJ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인정과 공감을 구매하는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강사 또 가정 방문 상담사를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하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걸까요? 네 상담학 그리고 교육학 관련해서 전공학과 석사과정 수료 이상인 그런 분들이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다문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우선 선발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ICT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면 더 우대합니다.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의존 예방 분야이고 둘째는 디지털 선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의존 예방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교육과 현장 상담을 기본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인 레몬 교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하는 와우 교실 그리고 과의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e-smart 예방 집단 상담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선용은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개념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발맞춰서 디지털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교육 또 디지털 포용 집단 상담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활동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음 참 그 질문이 어렵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디지털 과의존과 선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충남 스마트심센터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충남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협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또한 사업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과의존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윤리와 공공성을 또한 논의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자녀들과 신경전을 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감함 그리고 거리두기 또한 상호합의입니다. 첫 번째로 과감함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만 2세 전까지는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영상통화 외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스마트폰에 이미 노출된 경우에는 단번에 끊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런 일관적인 태도로 단호하게 스마트폰이 머들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거리두기입니다. 불필요한 앱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호자용 그런 앱은 잠금 기능을 설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원하는 그러한 취미 또 선호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영상을 다운받아서 온프라인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형 규칙인데요. 참 이 부분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 규칙을 정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가 이 부분을 잘 수행하고 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그런 보상도 매우 중요한 행동 강화를 시키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도대체 언제 사줘야 되는 걸까요? 지금 질문은 평상시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최대한 늦게 사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그리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주변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소꿉장랑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저는 이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선 이후에 이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가 조절력을 잘 이뤄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시기가 일괄적으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 부모님께서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적정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자가진단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스마트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가진단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홈페이지에서 과의존 상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체크를 하신 이후에 바로 검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잠재적 위험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스마트심센터에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심센터 운영하시면서요. 기억에 남는 사례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면대면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아동 자녀를 둔 엄마였는데 엄마가 양육을 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외부에 활동을 나가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감이 있었고 또한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또 아이에게 풀면서 그 아이와의 그런 관계가 많이 뭐랄까 어렵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상담을 지속하면서 엄마 스스로가 지금 현재 내가 왜 아이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줬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아이와의 관계도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엄마도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재인식하면서 매우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가정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센터 운영하시면서 보람찼던 순간도 있을까요? 보람찼던 순간들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정부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남의 지역에는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금요 학교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매우 뿌듯한 사례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가정에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에 의해서 의뢰가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건강하게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몇몇 기관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저희 기관에서의 역할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같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조선가정이 상담 의뢰 이전보다 좀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협치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던 그런 사례들 그런 경우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시죠. 디지털 과우존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과우존이 위험한 이유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진정한 대화가 부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다르거나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러한 일상이 지배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우려됩니다. 곧 대화는 나와 다른 타자와의 생각과 질서를 나의 질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공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디지털 과우존은 다른 형태의 과우존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과우존은 자칫 생각의 자폐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보편적인 질서와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진짜 소통하는 인간 윤리와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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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션